작년에도 처음 탈락했었는데 이번에도 집에 갈 거니까 마음 또 준비하고 있어. 싹 잘라버릴게. 이번엔 진짜 영국 탈락이세요. 제가 떨어뜨려줄게. 컨셉 할로윙 내 기다리는 너는 호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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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아들어? 너가 젊어버릴 거야. 맘에 들어? 나를 상대로 골라줘서 고마워. 그레이스 떡본에 잔을 들어? 식기 전에 먹자고? 헛짤해 보자 칼로 찔러 푹. 넌 먹어도 배고픈 다이어풍? 좀 싱거푸? 사실 안 들렸는데 처음에 들렸던 게 I'm fine thank you and you? 본인 노래도 굴인데 뭐 어떡해요. 하하하 제가 계속 그 친구가 저를 보는데 저 진짜 한반도 안 지고 계속 노래 봤어요 진짜로. 확실한 기선 제압은 된 것 같아요. Come on girl come on 어우 만지지 말고 만지더라구요 사람을 만지면 진짜 싸움을 할 수 있거든요 There's no touching just by rapping, okay? 다 네 입에서 나온 말, 남자들 기다린다 어서 입 벌려봐 거짓말 입 벌려봐 거짓말 뽀뽀하는 줄 알았어요 둘이 이러다 앉겠어 이러면서 저러다 치고받고 하겠는데 NCB언니 뭐 찍으셨어요? 그게 뭐라고요? 커피 아니에요? 음악보다 작지에서 몸을 털지 좋다 아 레이스? 예스 너 위대한 탄생 나왔었더라? 아 진짜? 진짜 진짜로? 위대한 탄생 네가 당했었던 통편집은 또 아마 온 프리티에 서두 반복될 거야 야 내가 만들어줘요 터마? uh uh 관심이나 받아 관종 네가 원한 게 이거잖아 근데 네가 랩할 때는 다 눈 감아 쇼미 무대 보고 증강먹었다 uh uh yeah look look at my face 내가 마음 많이 보인 거짓이 있게 네가 가진 평균 앞 비켜서 숨들 몰시게 like 밀폐 uh 거져라 집에 아니 쇼미 래퍼 가서 내 랩 진짜 코스프레이 퀸 근데 래퍼는 따라하지 못하네 넌 아 아 아 아 아 좀 덥네요 좀 덥네요 아 아 아 아 이거 이 노래 알죠 아 아 아 아 첫 번째 탈락자 에시비입니다 오늘의 작곡은 즉, 즉, 0-7-7-3 져다 버려 넌 바다 꽃이 필요 없이 갖다 버려 넌 목소리 하나 들으려고 밤은 안 새 너 베스톤이 밤날수록 계속 쓴시간 없네 너와 함께 했던 놈들 하나같이 실망해 보다 더 비어갈 제발 랩 좀 그만해 남자만 계속 밝히지 0773 세어비 액셉 언니가 이거 던지고 샀다